이 근처엔 마을이 없나 봐. 야옹을 해야겠다. 그러면 우리 두 팀으로 나누자. 한 팀은 먹을 걸 찾고 다른 한 팀은 남아서 불을 피우는 거지. 아하! 그게 좋겠다! 그러면 강산이랑 다온이, 메리가 한 팀에. 그리고 우리 팀은 야옹이랑 아르미. 그럼 먹을 건 어느 팀이 찾아? 아! 플립 뽑기로 정하는 게 어떨까? 더 긴 플립을 뽑은 팀이 먹을 걸 찾는 거야. 이제, 네 차례야. 아, 먹을 거 찾기도 힘든데. 너무 배고프단 말이야. 에이, 그러지 말고 힘내. 맛있는 거 많이 찾아서 빨리 돌아오자. 그럼 출발! 드디어 우리만 남았어. 하아! 으응? 흠! 으응! 자, 좀 도와줘! 어, 갈게, 아르마! 근데 너 진짜 피곤한가 보다. 조금 쉬는 게 어때? 모닥불은 야옹이랑 내가 아주 멋지게 비울 테니까. 그렇지, 야옹아? 으응? 아,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. 지금이야. 아르미를 위해 만든 거니까 좋아하겠지? 침착해, 장. 긴장하지 말고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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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지진 난 거 아냐? 어? 지진이라고? 네 뱃속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. 으헤헤헤헤헤. 너무 배가 고파서.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? 이제 슬슬 돌아갈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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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렇게 큰 도끼가 대체 어디서 왔지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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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이다! 으응! 아르마, 도망쳐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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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~! 으아!!! 왕도672념에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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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ma!! 으아氣gangㅋㅋㅋ 으아! 그럼 빨리 가보자! 우리가 너무 늦었어! 드래곤워치 절차! 슈퍼코어 결합! 라이칸 도환! 라이칸,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줘! 거야 문제없지. 내 코만 믿으라고! 으아! 으악! 뭐야, 이거 당장 치우지 못해! 너 참 긍정한 녀석이구나. 우리 단짝 친구가 돼서 아주 간사한 파티를 열자! 뭐? 꿈 깨셔! 넌 시중 늘면 되겠다. 그리고 넌 맛있는 저녁 요리값! 됐거든! 아름이가 싫다고 했잖아. 듣기나 한 거야! 와, 와, 와!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! 내가 요리값인 식사인 갖고 싶지 않아! 아름아, 걱정하지 마. 금방 나갈 수 있어. 어? 흐흐흐흐흐흐 하아, 가윽 ÉA needing 해? 으아악! 으아? 으악!!!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. 또다시 호튼 짓겠다가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으아악! 크아앍!!! 나 저 거인한테 멍키고 싶지 않아! 도와줘! 완벽해! 한 번에 찾아내다니! 어서 들어가자! 아직 안 돼! 누구 짓인지 아는 게 먼저야! 조심하지 않으면 일이 커질 수 있어! 어? 이러면 돼! 아름이랑 정, 야옹이가 빠져나올 수 있게 창살 틈 사이를 넓게 만드는 거야! 하지만 넌 아직 마법을 배우는 중이잖아! 으응! 너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! 잘할 수 있겠어? 메리가 아직은 초보 마법사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! 지금이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! 아름아!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! 응? 뭔데? 어, 그게... 그러니까... 어, 장! 누가 봐도 다 알겠거든! 빨리 말해! 저기... 있잖아... 그거... 놔주려고 만든 거야? 이거 정말 예쁘다, 장! 아하하하... 그래서 내가... 할 말은... 뭐라고 떠돌아대는 거야? 시끄러운 녀석들! 메리! 빨리! 지금이야! 응! 앗! 캬, 캬! 어? 어? 어허허허헣 으아허허허허허허 사람들은 앞이라 떨려서... 으으! 지금 무슨 장난을 지우는 거야? 말 안 하면 냄비에 넣어버리겠어! 으아악! 으아악! 으아악~! 으알아악! 강사랑 드디어 와줬구나! 으악!! cue 저 덩치 큰 거잇 녀석 진짜 세잖아? 그래, 그거야! 내 집에 쳐들어왔는데 순순히 보낼 순 없지 라이칸! 슈퍼리온을 덮을게! 드래곤워치 액티베이트! 슈퍼코어 결합! 드라이온 조합! 라이칸, 너 괜찮겠어? 멀쩡하다고! 저 거인은 눈이 하나뿐이지만 슈퍼리엄들의 움직임을 미리 내다보고 있어! 공격하는 대로 다 막아내는데 어떻게 이기지? 아, 그럼 내가 마법을 쓸게! 아, 그건 안돼! 라이칸, 이제부터 공격할 때 거인의 눈에만 집중해줘! 그래, 알았어! 그렇게 큰소리로 말한다니 내가 귀라도 먹은 줄 알아! 아, 또 close! 으아악! 어흥! 으아, 날 속이다니! 태워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 dög! 아아! 레트론 샷! 내가 항복할게, 항복한 다음으로 이래 이겼다! 앞으로는 누구든 잡아와서 가두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단단히 혼내줄테니까 어둠학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다고 그래서 아름이랑 단짝이 되고 싶었어 어? 아름이랑 단짝이 되고 싶었다고? 이거 정말 영광인걸? 하지만 너의 단짝이 될 줄 완벽한 거인이 곧 나타날 거야 안녕 이렇게 만나고 또 인연인데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어떨까? 마음이 저렇게 금방 변할 줄은 몰랐는걸?